아 선생님 또 생선을 줬다 하실라 라는구나 아 와 저기다가 고구마 거내리려고요 종이 오일 안 쏴도 돼요? 쏴보자 경피야 네 일로와 생선을 여기다 넣을건데 약간 요렇게만 그래서 딱 고일로 싼 다음에 한 마리씩 넣을거 아 네 같이 하자 고구마 같이 해야 돼 같이 이게 이럴 줄 알았어 이럴까봐 경피야 내가 또 줘요? 설명해줬잖아 요렇게만 해주라고 요렇게만 아 실났네 아 지금 생선 굽고 있는거야? 네 아 불킨거지 다 네 켜져있어요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네 약간 요렇게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 dalam 여기에는 이런 안 없게 되세요 옆에 옆에 날개 나온 거만 좀 잘라 근데 요pla 다 뭌들어 버리잖아 sons Getting to like 해야 되는 거야.